YK-500 YK-500 같은 모델이 YK-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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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부터 알았네 너는 그냥 봤지 그냥 봤지 엄마가 원하였어 그리고 너는 원하는 사람을 원하였어 서로를 원하였어 너는 서로를 필요하였어 부모가 필요한 로봇 부모가 필요한 로봇 지금 너는 우리의 한 명을 사랑해? 앨리스는 너의 사랑해 캐롤 세상에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해 너는 너의 작은 여자를 원하였어 너는 너의 작은 여자를 원하였어 너는 너의 엄마가 원하였어 인간이든 안드로이드든 상관없다는 얘기를 해주는거지 너의 누구를 원하여 너의 누구를 원하여 너의 누구를 원하였어 사랑하는 대상이 중요한거지 아마 그의 멋있는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내가 원하여 분명히 조금방 그러네 앨리스가 2다 해가지고 저게 오른쪽에서 링이 없었던거야 그럼 얘는 이 안드로이드는 잘할 수가 없거든 잘하지 않는 안드로이드 정찰꾼 외계인아 고맙다 4개 울고도 고맙다 찬우가 1개 울고도 고맙다 루터도 이제 가족이 됐구나 여전히 제리콘 지도자 안드로이드한테는 괜찮은데요 인간하고 지금 내가 관계가 안좋아서 그렇지 코너가 블루이브와 바이오코보단을 코너가 문제야 우리가 전혀서 공격되고 우리가 무슨 일이 없어있는 거야 백지엘은 사망을 할 수 없는데 안드로이드를 캠프를 탈출해 모든게 우리의 잘못이야 우리의 대신이 없을뿐 그냥 quiet 남자는 이제고... 단호.. 단호하게 간다 우리 우리 정말 우리에게 도달한 것은 show them who we really are 저는 싸움을 원하지만 전혀 죽으면 죽을땐 나는는 죽이야 삶의 이유는, 제게~? 누구도 죽이 오네 후회는 없다. 자유 없이 사느니 자유를 얻고 죽겠다. 대화한다. 아 노스 쟤는 너무 애가 너무 심해 애가 극단적이야 이거 자고 뭘 자꾸 하려고 사람이 대화를 해야지 정답을 찾아라. 정답을 찾아라. 정답을 찾아라. 인정 인정. 정답을 찾아라. 정답을 찾아라. 여기에서 왔을 때 우리의 hope을 보내야 된다. 우리의 hope을 보내야 된다. 우리의 hope을 보내야 된다. 정답. 우리의 hope을 보내줄지. 우리의 hope을 보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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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스 해. 아 근데 안드로이드가 키스하는 것도 뭐.. 쓰읍. 느으으 feeh. 야 괜히 슬퍼지지 않냐? 쓰읍. 키스를 해본 지가 언제지. 근데 쟤네들도 침이 있을까? 아까 눈물 나오는 거 보면 타행이라는 게 있긴 있을 거야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안드로이드인데 누가 만지고 피부 촉감 그런 게 느껴질까? 소프트웨어 불안정 와 또 보고하러 왔어 이렇게 되면 코너가 쟤네들 해방전선을 방해하는 분위기거든 말입니다 불량품의 지도자가 지금 모든 걸 다 해킹하고 다 바꾸고 있기 때문에 마커스를 맡기거든 그런데 이거 막아서는 안되는데 여기서 분기점이 생기는구만 커다란 분기점이 생겼어 이유를 기승전결이 있어야지 기승전결이 있어야 돼 좋아 지시 호소 설득 역시 안드로이드끼리는 기계심리학이 통하는군 그래서 대의를 위해서 좋아 침묵 넌 동조해야 돼 그리고 질문을 하는 거야 키스에 엎드려 좋아 소프트웨어 불안정이 높아질수록 좋은 거지 중재성을 읽기 시작했어 여기서 의욕을 남기는 약화시킨다 의욕 소프트웨어 많이 불안정해 여기서 코너를 죽일 수는 없다 불량품이 돼 좋아 이렇게 해서 이제 3코너는 끝났습니다 마지막 한 개지 아 이제 아만다 배신하고 얘도 이제 같은 한 배를 타게 됐어 제리코 뭐 뭐 여기가 꺼내야 돼 ㅈㄹ 와, 공격하러 왔구나 뭐지, 캐롤? 빨리, 여기가 꺼내야 돼 가자! 가자! 박수, 박수, 고정 자세히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뱃은 어린아이... 케롬! 그리와! 그 길이! 나를 따라해! 도와줘!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이곳에! 도망가야 돼 빨리 뛰어 모두가 모두가 왔다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곳에 죽을 수 있어 죽을 수 있어 지금 중앙에 도와줘 흙에 도와줘 우리 도와줘야 돼 마르카스, 우리 할 수 없지 두고, 세고, 세고, 곳곳에 찾아볼 수 있어 그들 찾고, 쥐에 도와줘 이건 고르는게 아니야 순서대로 다 놀아야 되는거지 와 몇명 안살아남겠네 이거 그렇게 해방을 많이 시켜놨는데 46미터 어 얘도 죽는건가 이건 제리코의 끝이야 우리 사람들을 살려줘 네네네 꺼내줘다! 만약에 전혀 불구하고 있다면? 하이파맨, 감사합니다. 너무 늦은데, 탈락! 살려주셔서! 살려주셔서! 아니, 우리 안쪽으로 가야 돼! 맞나, 카라? 나 못 잊을래! 앨리스 보호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구하면 우린 다 죽는다 아니야 쟤가 누구를 위해 희생했는지 쟤도 앨리스를 데리고 나가는 걸 원했을 거야 위로가 위로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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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숨기 바로 앞에 저기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 가면 죽었을 거야 아 어떡하지 또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죽을 거야 행운 이리와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오, 살인을 하다니 괜찮나, 카라? 네, 괜찮아요. 여기가 없지. 배미 열어가지고 상황이 급박한 만큼 어쩔 수가 없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집어 살린것! 저것 같이 죽었 hiccup. 도망쳐! 마크스! 우리 도망가자! 빨리! 마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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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Shamus? 이리! 마크스! 마크스! 집착! 풀래! 존나 멋진 판단 이었다 여기가 왔어! 움직이지 않지! 우린 넘어! 우린 넘어! 우린 넘어! 아아... 아아... 정말 멋진 판단 이었다 밑에 사다리가 있었는데 다른 길 개입해야지 개입해야지 구해도 구한거 같지가 않냐 총 들고 가 총 들고 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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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스라엘 죽은 척 죽은 척 엘리스 보호하려다가 들키지 엘리스한테 움직이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움직이면 안되지 가자 가져가지 아 가 가자 응 으 으 으 으 어 어 자 다 왔어 이거 폭파시켜라 나머지 애들은 다 타출하다가 지금 많이 죽었거든 꺼져 임바 앞이 보이냐 저런 것 무슨 VR인가 이 새끼는 뭐야 이거 로봇 타려야죠 어 아 죽을 뻔 야 이씨 아으 얘가 쓰지 못한 폭력 여기서 다 쓰는구만 여보 노스 넌 살아야 돼 루토는 죽었어도 아 뭐 걔는 뭐 어차피 마카소랑 친하지도 않잖아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허허허허허허허허 이제! 존나 멋있어 코너 탈출인가? 아... 이 살긴 다 살겠는데 하... 루터는... 야 니네가 그랬다 쳐봐 지금 바로 뒤에 쫓아오는데 니네 같으면 저걸 애를 구하고 빨리 도망칠 생각나야지 루터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아... 나는 최선을 다한거야 이게 좋아 어느정도냐 지금 어... 하나가... 아 루터를 못 구한 것 때문에 그렇구나 저거 88, 84 대부분 뭐 잘 선택했구만 11월 10일 공격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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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근데 얘네 거의 다 잃어가지고 어떡하냐 이제 처음부터 다시 또 다 해킹 해야되나 로드의 전화, 도전하자! 잠깐 이거 뭐야? 로드의 전화, 내일까지 출고 싶어. 내일... 내가 그 전에 잠시 있던 건가? 내가... 모든 일을 다 사는 거고 그 모든 걸 다 사는 거고 내가 그 다가가 끊어야 할 거고 내가 나를 다 사는 거고 내가 내가 내게 한 거고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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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정신 차렸나 이거? 그러네 약쟁이였는데 살았나봐 이게 뭐지? 역시 예수는 어려워 별 의미가 없는 것들이고 칼 2층에 있겠지? 뭐 열리나? 여기 그림 그리던 데잖아? 아버지랑 2층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집에다 길이는 왜? 아니 이거 왜 카메라 각도가 여기 계단이 있었는데 못 올라가는 계단인가? 뭐여 이거 계단을 이런 식으로 막아놓는데 어떻게 올라가 계단을 아예 막아놨네 부의 상징이 왜 기린이냐 아 여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 저 계단 장식인가 봐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좁아 뭐지? 손대 해! 해킹해! 알겠습니다 please I need to see him he's very weak I'm not sure he'll be able to talk to you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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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cus... Hey... I was hoping you'd call. I've missed you so much, girl. You don't know how much I've missed you. I'm completely lost, girl. The whole world is falling apart around me. I try to do the right thing. I look for answers, I... Instead, I just find more doubts and more uncertainty. The world is ruled by fear, Marcus. Fear of others. Fear of the future. It's like me, too old. It's time for a damn. ... ... ... ... ... ... Oh, they're killing my people. I... ... ... What choice are they going to give us? ... Butrs. 근데 안드로이드도 게임에 나오네. 어쨌든 두 가지가 있구만. 근데 평화적인 방법은 안 될 것 같아. 맥주의, 맥주의, 맥주의. 모든 인도에 있는 왜? 한 분이 주여, 맥주의. 맥주의, 맥주의 맥주의. 매우 원하고 있습니다. 마이더 인사는 그녀를 심하게 되었다는 것. 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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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었 저의 아름다운 띠데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